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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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는 퇴근입니다. 지효가 대전에 와서 같이 밥 먹으러 갈 것 같아요. 저번에 실비김치가 너무 생각나서 오늘도 실비김치 먹을 거예요. 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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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? 신고 근데 너랑 나랑 매운을 잘 먹어가지고 딱 이 정도 먹다보면 또 맵겠지? 응 액식 매워지진 않은데? 응 사진을 안 찍었네? 초토로 맛 밥 다 먹고 카페 갑니다 예쁘지? 어디까지 가? 덥잖아 너무 덥지 않아? 난 다락방 같아 멈췄다고? 멈출 뻔했어 저게 멘탈 슈퍼 큐티 내 핸드폰 케이스 어때? 맥세이프 운전면허 따셨나요? 네, 땄습니다 땄어? 도로주에가 어땠어? 도로주에? 6시간, 4시간 일러마이트 노래집 콘서트장 노래도 들어? 네 나의 노래 이 노래 노래도 잘하셔서 연기 싫어하기도 한 번에 속도를 잘 들었잖아 내 생각에 이모씨보다 잘 할 듯 이모씨 번호판 떨어뜨렸잖아 나도 교환 가면 가려고 그래서 오랜만에 약간 하루 종일 쉬는 날인데 배가 딱히 고픈 건 아닌데 뭐가 먹고 싶어서 원래는 떡반에 가려고 했다가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게임을 안 해서 PC방에 잘 안 가거든요. 거의 간 적이 몇 번 없는데 손에 꼬을 만큼 PC방 음식이 또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남자친구랑 PC방에 가고 있어요. 그래서 화장도 그냥 안 하고 나왔습니다. 스미퍼 진짜 시강이다. 내꺼? 어. 힘들 수 있어요. 어! 여기지! 여기지! 근데 왜 그렇지 않은 커플룩이 되어버렸어. 카드 번호는 뭐야? 가요. 된 건가? 됐어. 이렇게 들어가는 중입니다. 오른쪽 위에 보면 몇 번 나가냐고. 진짜. 식사 한 번 찍어놔야겠다. 식사 한 번 찍어놔야겠다. 나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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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그치. 짜장 떡볶이는 흔하지 않잖아. 오. 여기 약간 맛집이네. 먹고 싶어요. 하나만 더.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유튜브 볼 거예요. 찍어보고 싶어. 그래. 나중에. 뭐하고 싶어서. 얼굴 싸란. 응. 모르겠다. 안으로서. 내가 안으로는 그런 거 같지가. 그래. 다. 너. 아. 근데. 다. 아니. 그치. 이거. 야. 난. 아. 나. 다 왔다, 다 왔다. 다 왔다, 다 왔다. 얼마나 재밌었어? 오랜만에 게임... 방금까지 재밌었다며? 아니, 재밌었어. 재밌었다며, 엄청. 오빠의 그렇게 환한 미소를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? 가격이... 좀 더 좋은 것 같은데? 응. 그럼, 저녁에? 맛있게 드세요? 너무 맛있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오, 대박. 오히려 좋아, 오히려 좋아. 자, 저희부터... 아니, 이거, 개 나이스. 개 나이스. 아, 내가 기수씨네. 괜찮아요? 지금... 무너지잖아. 깨지잖아. 근데 지금은 어때? 지금은 하하가 아니야? 진짜 얇게 할까? 얇게 하거나. 그치? 그게 좀 더워. 오늘 만광선상은 다 피부 좋다 하고 했잖아. 여러분, 저는 또 출근을 합니다. 오늘만 또 출근하면 토 1시니까. 아, 사람들이 화장 연한 게 이쁘다 해서 마스카라도 안 하고 그리고 눈화장을 그냥 섀도우 조금 하고 피부 화장도 얇게 하고 그리고 틴트도 좀 그냥 글로시한 걸로 발랐어요. 근데 제가 핸드폰이 영상을 찍으면 너무 화질도 안 좋게 나오고 영상 소리가 자꾸 안 들렸잖아요. 근데 저의 고충을 남자친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맨날 이런 카메라 관련된 막 정보 같은 거 새로 알 때마다 저한테 알려주거든요. 그래서 방금 알려줬는데 설정에서 조금 고치니까 갑자기 화질이 좋아졌어요. 칭찬해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7시에 퇴근하고 엄마를 만나서 밥을 먹고 오늘은 집에 가서 잘 거예요. 그래서 집 가서 못했던 편집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. 바이바이 안녕 잘 가 안녕 여러분 저는 그럼 일하고 오겠습니다. 일하고 오겠습니다. 가 봐요. 가 봐요. 소프에 소프에 그리고 피클 소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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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c 드디어 끝났습니다. 너무 배고파요 진짜 얼른 집 가서 밥 먹고 편집해야 돼요. Snor 어렸을 때 이거로 처음 와봐 우와! 사람이 많아 양파를 줘 양파를 줘 양파를 rein 예승la 양배추 아 이거 진짜 맛있대 이게 미역인데 미역으로 면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나 났어 아 내가 일단 안 먹을 거 같아 여러분 제가 단 거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단 게 너무 땡겨서 과자를 이만큼이나 샀어요 이렇게 섞으면 초코에 그 과자가 묻으니까 하는 말이야 근데 완숙씨가 이대로 들려도 괜찮다고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